여수시가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취업준비생을 위한 따뜻한 밥상이 올해도 이어집니다. 여수시가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취업준비생을 위한 중식지원 프로그램 따뜻한 밥상이 올해도 GS칼텍스와 함께 추진하기로 해 취업준비생에게 든든한 힘이 될 전망입니다. 이는 지난 10일 GS칼텍스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조성한 4천만원의 지정기탁금을 권호봉 여수시장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올해는 공동모금회 후원금 4,300만원을 더해 총 8,300만원의 사업비로 102명의 취업준비생에게 하루 5천원씩 월 10만원의 중식비를 오는 12월까지 지원하기로 해 취업준비생들의 든든한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.